촬영장 분위기 어때요? 저희 촬영장 분위기 되게 좋아요. 일단은 공효진 선배님과 엽기 셀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런웨이! 네 런웨이도 있었고 그 전에는 서로 다크서클 분장을 해서 여기 봐라 이런 사진도 찍고 그리고 소시섭 선배님과 태훈 선배님 두 분이서 정색하시는 표정도 제가 봤거든요. 재미있는 분위기 안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촬영이라는 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촬영장의 감도는 저는 애교 같은 걸 좀 많이 그래요. 엔진하거나 이런 게 제 스스로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럴 때 많이 애교를 많이 자 소인 고프 애교에 안 넘어갈 사람 없겠죠? 소시섭 씨랑 더 잘 지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랄까 공통점이 많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저도 그렇고 소시섭 선배님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직접 하시잖아요.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끊이지 않는 소시섭의 힙합 타락.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꼭 같이 작업 한번 해보자. 소섭 선배님이 저를 그냥 불러도 저는 그냥 가서 제 목소리를 쓸 의운에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리는 이야기. 상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사각 러브라인의 시작을 알린 죽은의 태양. 그 고백도 화창입니다. 강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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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남자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달달이 강사탕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이런 남자 어떤 맛인지 설명해주세요. 되게 달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주 귀엽시다. 달달한 고백에 이은 강사탕의 화제 영상 셔츠 키스 빼놓을 수가 없죠. 셔츠 키스를 딱 이렇게 당하잖아요. 가만히 있더군요. 제가 이쪽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 소섭 선배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칫하면 되게 거시기 했겠다. 되게 민망했어요.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고. 서로 서로 되게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너무 선수 같아요. 태희룡 앞에 있으면 진짜. 그렇죠. 사실 딱 쳐낼 때는 쳐내야 되는데 완전 들었다 놨다. 욕물이라고 그러죠. 욕을요. 김유리 씨와 공효진 씨 분 중에 한 분만 선택하려면 어떤 분과 더 일단은 강훈 거 자체가 태흥 씨를 너무 사랑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효진 선배님을 보면 촬영장에서 보든 뭘 하든 보면 계속 눈길이 가기는 해요. 주군의 태양에 푹 빠진 남자 서인국 그렇다면 그가 선택한 명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강호가 나왔던 사탕 두 번째는 나 너 때문에 결혼 깨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기 오빠는 갈까. 대한민국 여심을 흔들었던 소지섭 씨의 대사. 아우. 대한민국 선배님이 주중호 사장이 아기하라 했다. 이런 거 여기서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했는데 방송 보면서 아 저거구나. 왜냐면 대본에는 없었어요 그게. 아 애드립이었어요. 네 그 주중호 사장과 태흥 씨씨가 애드립으로 만든. 아. 아 아기야 가자 2탄이네요. 강호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기야 가자. 갈까요. 또 하나는 태궁지 씨가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서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태궁지 씨과 주정원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바로 그 장면 내가 진짜 대리석으로 만든 방공원 줄 알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이 한마디에 난리났어 그리고 죽은의 태양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들이 있죠 바로 귀신들 실제로 되게 무서워요 본 적은요? 본 적은 꿈에서 밖에 가위 놀이 될 때 정말 신기한 게 죽은의 태양을 촬영하다 보면 그 쌓은 느낌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네 죽은의 태양에서도 태궁실 씨가 그랬잖아요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강호가 뽑는 최고의 귀신은 누구예요? 구두 귀신 아 구두 귀신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크죠 출연자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한 분홍 구두 귀신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가 원조 국민 여동생 유경아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죽은의 태양 속에는 많은 카메오들이 드라마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끼리 놀고 싶은데 안정적인 영호생 연기로 호평을 받은 걸스데이 미나 양부터 나 바빠서 갈게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편을 오싹할 정도로 실감나게 연기한 배우 정찬 씨 가족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안겨준 배우 김희정 씨까지 매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까메오들의 특별 출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서인국 많이 사랑해주시고 곧 지금 바로 죽은의 태양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드라마 죽은의 태양 놓치지 마세요